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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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또 저만? 여기도 저만? 이래서 안 되겠다. 붙여야겠다. 저녁이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한예리입니다. 지금 홈타운에서 조정현 역을 맡아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첫 촬영인데요. 뭐가 이거지? 1호. 1호. 2호. 올라올 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오늘 털를 되게 무책하고 좋지 않아. 아까 잠깐 해주신데 털를 되게 날이. 응. 우리 이거 다 팔 수 있을까? 잠깐 배달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. 속반자 많이 살려주세요. 언니. 생각보다 장르 드라마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다들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에너지들이나 어떤 긴장감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홈타운에서 조경우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. 조경우는 끔찍한 일을 벌인 테러범이고요.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입니다. 처음부터 얘기해요. 처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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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요. 저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 분위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많은 기대 바랍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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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